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한기상 6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교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건축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려 합니다. 솔로몬 왕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최고조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번영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약속 그리고 영적인 진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건축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는 과정이며 신앙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하고 거룩한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건축이 단순한 왕권의 상징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와 헌신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소소한 예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성당이 지어질 때마다 함께 돌을 나르고 벽을 칠하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성당 건축에 참여했죠. 이 작은 성당은 그 마을 사람들의 땅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깊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건축하는 성전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드리는가에 따라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과 그 의미 그리고 건축 과정에서 드러난 신앙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한기상 6장은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세부사항을 아주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들어 이 건축을 완성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주요 재료는 백향목, 정금 그리고 돌입니다. 15절에서는 내부 벽을 백향목으로 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1절에서는 내소, 즉 지성소가 정금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백향목은 그 자체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향기로움을 가지고 있어 성전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정금은 변하지 않는 가치와 순수성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함과 왕권을 나타냅니다. 성전의 내소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두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곳을 특별히 정금으로 치장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경배와 헌신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성전의 문과 벽에는 종려나무와 열린 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9, 31, 33, 35절 이 문양들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번성하길 바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평화를, 꽃은 하나님의 창조력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성전 곳곳에 새겨진 문양들은 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앙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신성한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제1기간 동안 7년이라는 시간동안 이루어졌습니다. 38절 이 기간은 단순히 건축기술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7년 동안의 건축기간은 하나님의 완성과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와 연결되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솔로몬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깊어지고 성숙해졌는지를 반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성전 건축의 세부사항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세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건축의 영적 의미를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내소의 귀한 정금을 입힌 까닭과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성전 건축에 할애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선 내소 전체의 귀한 정금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정금은 변함없는 가치와 순결 그리고 영원한 품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정금을 사용함으로써 솔로몬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려 했습니다. 이 내소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깊이 느껴지는 곳이며 이곳을 가장 값진 재료로 장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바치고 있는지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 재능, 자원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금같은 헌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에 매진한 이유를 살펴봅시다. 이 기간 동안 솔로몬은 많은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건축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의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이 건축을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이에게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편안함, 시간, 자원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경고하게 하고 우리 삶의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러한 연구와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이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경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소에 사용된 정금처럼 순수하고 진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헌신의 시간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건축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건축에서 우리가 본 것은 단순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헌신과 영적인 목표를 향한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외적인 요소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전의 내부, 즉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소중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내면의 거룩함과 영적인 깊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왜 성전의 내부에 더 많은 신경을 썼는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성전 문양으로 사용된 종려나무와 꽃은 생명과 성장, 평화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문양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화 그리고 영적 성장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꽃 문양을 보며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합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상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와 사랑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느낀 점을 통해 우리는 내적인 영적 성장과 외적인 행동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꿔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이러한 깨달음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단과 적용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자의 내면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내부를 정성스럽게 꾸몄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는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게 하십시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둘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상에서 우선시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마치 우리가 매일의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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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많은 자원을 투자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재원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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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순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황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한 바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에서 반영하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의 결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결단들을 실천으로 옮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주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한 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내면의 지성소를 꾸미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과의 깊은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얻고 당신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당신과 더욱 친밀하게 거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을 이웃과 나누며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이 모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거룩함과 사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지치거나 좌절할 때마다 당신의 영이 우리를 강화하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꾸며지고 당신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사랑과 거룩함을 빛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강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결단과 노력이 당신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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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